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실키 군단이 또 저희 온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자가 오랜만에 밖에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지금 품하고 벌레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경자 우리 경자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얘가 요즘에 아주 엄마놀이를 하느라고 바쁜데 경자 아이고 이쁜것 아이고 예뻐라 음 나와 가지고 지금 아주 여기 지금 온실에 밭을 전부 갈고 있습니다 벌레 다 잡아먹고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일꾼이랍니다 얘네들은 경자 너 오랜만에 나왔지 요즘에 엄마놀이 하느라고 그냥 밖에 안 나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경자는 얘네들이 이상하게 엄마놀이 할 때가 있나봐요 우리가 알을 다 꺼내는데도 알을 낳기만 하면 품고 만져 가지고 안 나오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이런답니다 근데 저희가 하도 알을 꺼내니까 그런지 오늘 우리 경자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온실을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온실이 지금 막 꽃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겨울 준비를 다 들어와 가지고 꽉 찼는데 얘네들이 벌레를 다 잡아줘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스노우볼 밍크 너는 거기서 뭘 먹니 우리 경자 야 경자도 일 진짜 잘한다 우리 경자는 여기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얘 진짜 일 잘하네요 우리 스노우볼이 원래 일을 진짜 잘하는데 우리 경자도 만만치 않게 일을 하는데요 경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너무 예뻐라 왜 encontra 좀in 어허 어허 姐 나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싸움 했어 지금 눈싸움 해가지고 제 생각에 경자가 진 것 같아요 경자가 스노우볼한테 졌네 도망가는 거야 얘네들 가끔 가끔 눈싸움을 해요 누가 센지 그거 알아보나봐요 경자 네가 졌니? 너 져갖고 그쪽으로 숨었냐? 어어 밍크가 쫀다 안돼 경자 너 약하구나 걔네들보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 일하게 하고 저는 겨울 먹을 케일이랑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옮겨 심을 예정이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헤이시 너버 헤이시 너버 헤이뼈 경자 어디갔어 경자 아이고 잘 못찍었네 경자야 니가 하늘을 쳐다봤는데 내가 음